우리가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해서 데이터 간의 관계를 분석을 해서 데이터끼리 어떤 패턴 같은 게 존재하느냐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기법이 있죠. 그중에 여기 화면에 있는 것처럼 주로 이런 문서 텍스트를 다루게 되면 텍스트 마이닝이라고도 특정해서 얘기를 하는데 뭐 넓게 보면 그냥 데이터 마이닝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이런 분석의 여러가지 종류 중에 그 감성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Sentiment analysis라는 게 있고 이게 뭐 중국어로 한자로 하면은 정감 분석 이렇게 하는데 이런 텍스트가 과연 이제 어떤 우호적인 뜻이냐 아니면은 비우호적인 뜻이냐 라는 것을 분석해 내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의미냐 나쁜 의미냐 아니면 중립적이냐 포지티브냐 네거티브냐 뉴럴하냐 이것을 평가하는 기법을 Sentiment analysis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뭐 트위터에 떠도는 여러가지 글 중에 우리 회사에 대한 글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쭉 검색을 해서 과연 이런 것들을 우호적이라고 할 수 있는지 아니면은 비우호적이라고 할 수 있는지 적대적이라고 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죠. 그럼 뭐 어떤 이제 정치인들의 평판 분석이나 이런 거에도 활용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예제는 이게 제가 여러가지 그 내용 중에 몇 가지 추려본 건데 예를 들어서 어떤 식당이 있어요. 식당에 대해서 주문을 해본 사람들이 그 식당에서 음식을 먹어본 사람들이 여러가지 리뷰를 쓰겠죠. 어떤 상품에 대해서 물건을 한번 사본 사람들이 좋다 나쁘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가지 얘기를 쓸 겁니다.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썼다고 치는 거예요. 뭐 데이터가 수없이 많겠지만 이렇게 여기서는 제가 샘플로 그냥 간단하게 15개의 데이터를 모아봤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의 데이터가 있다고 하면 그러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러면 이 제품 이 음식에 대해서는 그럼 사람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싫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그것을 한번 이제 계량화를 해보고자 하는 거죠. 그럼 이런 거를 사람이 판단할 때는 이렇게 딱 보면 뭐 이런 거는 뭐 또 주문할게요. 정말 맛있어 이런 건 좋은 내용이잖아요. 근데 좋은 내용인데 이 두 개를 그럼 어느 게 더 좋은 것이냐 이거를 이제 계량화 할 수도 있지만 쭉 대충 보게 되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뭐 저 반장선가 하듯이 좋은 거 한 표 싫은 거 한 표 결과적으로 싫은 게 더 많고 아니면 좋은 게 더 많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좋다 나쁘다 이렇게 이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는 이제 수작업이 되는 거고 이런 게 만약에 뭐 100건 200건 500건 1000건이면 이것을 수동으로 이제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걸 할 때는 이제 자동으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를 뭐 감정, 이모셔널 AI라고도 그래요. 이런 기법들을. 그러면 이런 것들은 보통 어떻게 하냐 그러면 여기 들어있는 특정 단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주문, 맛. 이런 단어들이 원래는 포지티브하냐 네거티브하냐에 대한 점수를 이 사전처럼 만들어 놓습니다. 만들어 놓고 이 글자들을 분석을 해서 포지티브한 단어가 많이 들어있으면은 포지티브한 점수를 많이 주고 부정적인 점수가 많이 들어있으면은 이제 부정 점수를 많이 주는 거고 뭐 잘 모르겠다 그러면 중립적인 점수를 주는 건데 그런 것들은 이런 이제 감정 사전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겠죠. 그러면은 나도 이런 것을 개인적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몇 점이고 이런 경우에는 몇 점인지 내가 표를 만들어 놓고 대조해서 여기 이것을 이제 점수로 바꿔주면 되는데 그 기존에 있는 툴들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엑셀로 이걸 한다고 생각해 보게 되면 이거 엑셀로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엑셀에는 자체 그런 기능이 없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런 감성 사전이라든가 말뭉치 사전 같은 거를 내가 따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을 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을 이제 만들 수 없고 그래서 또 한 가지 쓸 수 있는 거는 이제 엑셀에서는 이 삽입에 추가 기능이라는 게 있죠. 이 추가 기능을 보게 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 추가 기능을 이 샘플로 이렇게 몇 가지 넣어놨는데 추가 기능 가져오기를 눌러보게 되면 이 기본 기능으로는 없지만 추가로 설치해서 쓸 수 있는 기능들이 딱 있어요. 그러면 제가 여기에 가져온 거는 제가 이걸 써볼 건데 Azure Machine Learning이라고 그럼 이걸 여기서 예를 들어서 그냥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그냥 Machine Learning 기계학습이라고 치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이게 있잖아요. 그럼 이것을 추가를 하면 이쪽에 이렇게 추가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를 한번 클릭해 보게 되면 원래 엑셀에 없는 기능이지만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뜨는 거예요. 여기 두 가지가 뜨는데 이 중에 Sentiment Analysis라는 걸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메뉴 창이 뜨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View Schema는 이 프로그램을 쓸 때 프로그램들의 구성이 인풋되는 값이 있어야 되고 원래 트윗 데이터를 보통 Sentiment을 하니까 인풋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그걸 가지고 감성 그러니까 포지티브냐 네거티브냐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것을 점수로 보여준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면 일단 처음에 인풋되는 게 있어야 되겠죠. 인풋은 뭐라고 그랬어요. 인풋은 여기서는 트윗 텍스트라고 하는 것은 원본 문서 인풋은 어디에 있냐 그러면 여기를 클릭해 보고 이렇게 쭉 전체를 선택하면 되겠죠. 선택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고 첫 번째 데이터는 리뷰라는 글자는 리뷰라는 글자는 헤더잖아요. 머릿글이죠. 데이터 자체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표시해 주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부터 B2부터 선택을 했으면 이 체크를 꺼주면 되는 것이고 답은 어디다 낼 거냐 그러면 이제 답을 내는 곳은 여기 E1쯤에 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E1이라고 입력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Predict를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에러가 나오죠. 사실은 이제 에러가 안 나오기도 하고 나오기도 하는데 에러가 나오는 경우에는 결과가 나왔는데 모든 값이 다 중립적으로 나올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에러가 나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 이게 다 한글이잖아요. 한국어는 분석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다 영어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어로 된 감성 분석 툴은 실제로 쓰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한국어로 된 한국어 말뭉치를 적용을 해서 쓰면 되는데 이 전문적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게 되면 그런 사전들을 좀 사용할 수 있지만 현업에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사람들인 경우에는 여기서 그냥 클릭 클릭하면 답이 나오는데 그것을 어려운 한국어 말뭉치가 있는 것을 쓰는 것은 조금 더 번거롭고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정확하진 않지만 비교적 쉽게 이런 거를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이런 걸 할 수 있죠. 이것을 영어로 번역해서 그것을 sentiment analysis의 데이터로 쓰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엑셀에 보면 이거는 일단 닫고 이 단어를 클릭했을 때 여기 보게 되면 검토라는 부분에 보게 되면 번역이라는 게 있죠. 번역을 클릭해 보게 되면 한국어를 영어로 이거는 내가 언어를 선택할 수 있으니까 영어로 이렇게 바꿔줍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sentiment analysis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기계 번역은 정확하진 않더라도 대부분의 뉘앙스는 그대로 가져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분석한 거나 이걸 분석한 거나 어차피 확률 게임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방법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야 될 점은 자, 이거를 카피해서 복사하고 이쪽에다가 이제 붙여놔요. 붙여놓으면 이거는 한 줄로 다 들어가 버려요. 그럼 이거를 또 한 줄 한 줄 입력하는 것도 문제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엑셀에서는 칸 칸이 입력된 그런 번역 원본을 또 칸 칸에 맞게끔 집어넣어 주는 기능이 있으면 좋은데 그런 기능이 없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기능이 없고 자, 이것을 자, 이것을 다시 한번 이제 복사하고 MS Word로 갑니다. MS Word에 가서 붙여놨습니다. 이것을 텍스트 형태로 붙여놓으면 이렇게 붙여놨죠. 그럼 자, 이것도 이제 복사를 선택을 하고 MS Word에도 똑같이 검토에 번역이 있어요. 번역 중에 선택 영역을 번역함을 눌러봅니다. 그러면 이것도 똑같이 번역이 되겠죠. 똑같아요. 번역되는 번역하는 저기 엔진은 빙이라는 걸 쓰기 때문에 똑같은 거고 여기 삽입이라는 단추가 생겨져요. 엑셀에는 없었잖아요. 여기를 누르게 되면 이게 다 영어로 바뀌어요. 그렇죠. 그럼 이거를 클릭을 해서 선택을 해서 카피를 하고 다시 엑셀로 돌아가서 여기다가 붙여넣기 해줍니다. 여기에도 이것을 주변 서식에 맞추는 걸로 이렇게 바꿔줍니다. 그러면 이게 영어로 바뀌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번역기는 필요가 없고 다시 삽입에 들어가서 추가 기능에서 Azure Machine Learning을 누르고 이번에는 이렇게 선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Sentiment Analysis 누른 다음에 다시 여기를 클릭하게 되면 이 부분이 자동으로 이렇게 범위가 설정이 되죠. 그래서 확인을 누르면 위치가 B에서 C로 바뀌는 것이고 나머지는 E1이 너무 붙어 있으니까 한 G쯤으로 H쯤으로 할게요. 그럼 여기를 H로 바꿔줍니다. 그렇게 해서 predict를 누를게요. 이 경우에는 제가 이 이름을 이 체크를 잘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빼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데이터가 나오죠. 그러면 이제 각 문장에 대해서 또 주문할게요. 0.7 그 다음에 사장님이 친절한데요. 0.9 0.69 맛에 변함이 없어요. 이것은 뭐 중립으로 보세요. 아니면 네거티브로 보세요. 이거는 네거티브 점 네거티브 0.3을 준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서는 오늘 갑자기 먹고 싶었어요. 또 네거티브 0.1쯤으로 준 거고 이거는 중립 점수가 0.5가 됩니다. 그러니까 포지티브는 플러스 점수라고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네거티브는 가운데 있는 점수고 네거티브는 그 아래에 있는 점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0.5를 중심으로 0.5로 되는 것들은 0.5로 시작되는 것은 다 뉴럴이고 저기 뉴트럴이고 제가 자꾸 뉴럴이라고 했네. 뉴트럴이고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은 맛이 없어. 이런 것도 여기서는 0.4로 이렇게 봤어요. 이 경우에도 이 번역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또 답이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 번역이고 구글 번역을 한번 해볼까요? 그럼 여기서 카피를 누르고 자 구글 번역으로 가서 그 내용을 누르고 이쪽을 영어로 바꿔줘야 되겠죠. 영어를 바꿔주면 바뀌고 이거는 카피를 이렇게 해서 카피를 하고 엑셀로 와서 이쪽에다가 붙여넣기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약간 다르죠. 그럼 이걸로도 한번 해볼까요? 그럼 이걸로 해보게 되면 여기를 전체를 클릭을 하고 범위 설정을 누르게 되면 요 부분이 포함된 걸 확인하시고 여기 MyDataHeader는 꺼야 되겠죠. 그렇게 하고 요 위치는 H에서 K로 바꿔보겠습니다. H를 K로 바꿔요. 그래서 프레딕을 누릅니다. 자 그러면은 요 점수가 비슷하면서도 좀 많이 다른 것도 있고 비슷한 것도 있고 좀 그렇죠. 많은 부분에서 그러면은 이것은 이제 번역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그 단어가 들어있는 특징에 따라서 값들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느 번역이 더 괜찮으냐 이런 것도 내 입장에서 맛이 없어 이런 것도 이 경우에는 포지티브가 0.68인데 여기서는 Neutral이 0.47이잖아요. 이런 건 상당히 다른 거고 뭐 이런 거는 좀 비슷하죠. 다 네거티브로 나오고 그러면 이것을 이제 평균을 내면 되겠죠. 이것을 평균을 내면 0.58이 나오는 것이고 여기서는 0.59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평균에서 약간 포지티브한 쪽으로 조금 가 있는 거예요. 완전히 좋은 건 아닌데 이것은 이제 엑셀을 가지고 이렇게 감성 분석을 하는 방법이고 또 한 가지만 또 제가 예시를 드리면 이게 데이터가 굉장히 많거나 이 데이터 양이 이쪽에 여러 가지 리뷰의 양이 많거나 이 문서의 길이가 긴 경우에는 이렇게 번역하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MS Word에 갔다가 다시 오고 이런 것도 이제 귀찮은 경우에는 엑셀에서 이 원본 부분을 이제 복사를 하고 구글 스프레드 시트로 가서 여기다가 일단 복사해서 넣습니다. 원본이 여기 있다고 치면은 자 보세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구글에 붙여넣어서 번역하는 게 귀찮기 때문에 구글로 번역하는 기능이 있죠. 여기서 보면 구글 트랜슬레이트 라는 게 있죠. 여기를 클릭하게 되면 자 원본 텍스트 그것을 내가 원하는 거면은 자동 설정이면 오토죠 오토 영어인지 한글인지 모른다 그러면 여기다가 오토라고 적어주고 그럼 이거를 뭘로 적어야 돼요? 이거를 영어로 EN으로 적습니다. 괄호 닫고 이렇게 하면은 이쪽에 번역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 채우기 핸들을 더블클릭해보면 답이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데이터를 집어넣을 때마다 자동적으로 여기에 번역을 생길 수 있고 중간에 이제 여기 너무 맞죠? 이런 것도 나중에 다른 말로 바꿀 수 있죠. 사랑해. 이런 식으로 바꿔보면 잘못 쳤네. 이렇게 바꿔보면 자동적으로 이 데이터가 바뀝니다. 그래서 이 구글에서도 이 자동으로 번역하는 함수가 들어있어요. 이것은 이제 구글에서만 쓰는 거기 때문에 인터넷에 연결된 상태에서 이것을 이용해서 번역을 해도 되고 여기에서도 엑셀처럼 엑셀은 추가 기능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부가 기능이라고 해요. 여기에서도 제가 이거 기존에 쓰던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설치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들도 같은 형식으로 한번 써보면 좀 쉽게 sentiment analysis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는 경우에 데이터 양이 많거나 아니면 이런 것들은 이제 무료로 쓰는 거기 때문에 데이터의 횟수, 양의 제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한 가지 방법은 전문적인 데이터 마이닝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 것이죠. 제가 이제 다른 영상에서도 가끔 소개를 한 그런 오픈소스 데이터 마이닝 소프트웨어 중에 오렌지라는 게 있어요. 이것을 이제 활용하는 방법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널려있으면 new 해서 새로운 거를 넣을 거고 준비 사항은 뭐냐 그러면 일단 이런 데이터 마이닝에 활용할 원본 데이터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한글은 어차피 또 안 돼요. 한글은 안 되니까 이쪽에 영문 데이터가 설정된 원시 데이터, 로우 데이터를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화면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데이터를 하나 만든 거예요. 아까 한글로 된 데이터를 영문으로 바꾸는 원본 데이터를 하나 내가 수정해서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양이 많아도 상관이 없겠죠. 왜냐하면 전문 데이터를 전문 텍스트 마이닝 소프트웨어를 쓸 거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 이 프로그램을 설치한 다음에 기본적으로 설치된 기능으로는 이 마이닝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옵션에 들어가서 애드온에서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추가 기능들이 있거든요. 애드온이 추가 기능이란 말이니까 이 중에 이 감성 분석을 하려고 하면 이 텍스트라는 걸 설치를 해줘야 돼요. 지금 설치가 되어 있죠. 그럼 이것을 설치하고 OK를 누르면 이게 좀 시간이 걸리지만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껐다 키면 여기 보는 것처럼 여기 텍스트 마이닝이라는 게 생겨요. 이거 원래는 없는 건데 그 부분을 애드온을 선택을 하면 생기는 거예요. 이 중에 보게 되면 뭐 센티멘트 어널리시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럼 이걸 가지고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처음에 코퍼스라고 하고 말뭉치 프로그램을 집어넣어요. 여기에다가 더블클릭해서 아까 샘플로 만들어놓은 이 파일 이 파일을 여기다가 불러옵니다. 그러면 그 안에 리뷰라고 하는 열이 있잖아요. 필드 이거 분석할 거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된 거죠. 그럼 이 안에 그게 들어있는 거예요. 일단 불러온 거고 그러면 이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느냐를 보려면 이건 꼭 필요한 작업은 아닌데 이분 데이터 테이블 같은 거를 만들어서 끌어놓으면 자 이런 식의 데이터다. 이런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는 이거는 원래는 이제 이런 어떤 크기를 나타내는 숫자가 아니죠. 그런데 여기 비주얼라이즈 니머릭 밸류를 켜놓으면 이게 보여요. 저는 이거를 켜놓는 거를 추천을 하는데 이런 데이터가 잘 불러와진 겁니다. 그럼 이거 가지고 이제 센티멘트 어널리시스를 바로 해야 되는데 또 한 가지 중간에 좀 재미있는 걸 해보게 되면 이 워드 클라우드라는 게 있죠. 이거 일단 어떤 건지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연결해서 볼까요. 자 이게 워드 클라우드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있는 단어들을 다 분석을 해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들은 크게 적게 나오는 단어들은 작게 이런 걸 만들어주는 거를 워드 구름, 워드 클라우드라고 하죠. 그런데 이 경우에는 뭐 I니, 더니, 마이 이런 것도 사실 쓸데없는 단어죠. 이런 것들을 원래 또 스탑 워드라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을 빼주는 게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워드 클라우드를 하기 전에 먼저 전처리를 하는 게 좋습니다. 데이터 전처리를 하기 위해서 프리 프로세스 텍스트 모듈을 불러와서 연결을 해주면 얘는 뭐라는 거냐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확인해서 여러 가지 해주면 됩니다. 기본적인 거 그대로 쓴다고 치고 이거 다음에 다시 워드 클라우드를 쓴다 이거예요. 이렇게 쓰면 한번 열어볼까요. 그러면 이런 모양으로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면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테이스트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오더니 라이크니 딜리셔스니 하는 말들이 있다. 이런 거죠. 이게 데이터 양이 많아지면 엄청나게 많은 단어들이 여기 쭉 나열됩니다. 이것을 이제 뭐 약간 기울기 이렇게 하면은 단어가 많을 때는 조금 시각적으로 이쁘게 재미있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하나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걸 하고 이제는 직접 센티멘트 어네시스에서 한번 해볼게요. 전처리한 데이터를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더블클릭 해보면 이 리우 방식이 있고 베이더 방식이 있는데 이것은 약간 복잡할 수도 있는데 이 베이더 방식을 쓰세요. 이렇게 하고 나중에 어떻게 뭐 이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면 되지만 뭐 일단 이거 먼저 해보고 자 이렇게 해서 이 내부적으로 처리를 한 거예요. 그러면 결과를 내가 보고 싶으면 이런 데이터 테이블을 통해서 봐야 됩니다. 앞에 하나 있으니까 여기 1이 자동으로 붙은 거고 여기를 더블클릭 해보면 자 이런 테이블이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1번 부터 15번까지 나와 있고 1번인 경우에는 포지티브가 0이고 네거티브가 0이고 이것은 중립적인 데이터다. 내가 다시 주문하겠습니다. 이러는 것은 점수화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0점인 거예요. 총점이. 그 다음에 아주 맛있어요라는 것은 포지티브한 거가 되고 이거는 약간 중립적인 효과도 들어있고 이것을 점수화하면 0.6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0을 기준으로 올라가고 양수가 되고 음수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이거는 내 취향이다 라는 것을 영어로 이렇게 번역한 건데 이거는 중립적이라고 나와 있죠. 그 다음에 so good 이런 것은 이것도 어느 정도는 중립적인 게 0.2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0.5가 됩니다. 이런 점수는 이 분석하는 모듈이나 프로그램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감성 사전을 분석할 때 so good을 이거는 아주 좋다는 의미다라고 해서 점수를 많이 준 프로그램도 있을 거고 뭐 이거는 그냥 그렇다는 얘기지 뭐 그래서 그 조금 더 점수를 낮게 주는 프로그램도 있겠죠. 프로그램마다 다른 거지 이것을 똑같은 문장을 여러 프로그램에 넣었다 그래서 같은 결과가 항상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거 뭐 사장님이 친절하다 하는 것도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0.5267이라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맛의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부정값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컴파운드 값으로 전체적인 그 우호적이냐 아니면은 뭐 적대적이냐 좋지 않냐 라는 거를 낼 수 있고 이것을 산술적으로 평균을 내서 그 활용해도 되겠죠. 그럼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비주얼라이즈 밸류를 켜면은 그 막대 그래프가 보여서 좀 시각적으로 좀 쉽게 할 수 있고 끄면은 그냥 숫자 자체만 나오니까 시각적으로 이렇게 대소나 방향성을 구분하기가 조금은 좀 어렵겠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쓸 수 있고 자 이것을 나중에 파일로 저장하거나 이 상태로 그대로 활용을 하는 형태로 쓰면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있고 이것을 전처리하지 않은 경우 전처리하지 않은 경우도 한번 확인해 보죠. 전처리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렇게 그 답이 나오게 되죠.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그래서 다양하게 내가 이제 접근해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툴들이 존재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이런 게 있으니까 여러분 한번 확인을 해보면 좋겠고요. 이 원본 데이터는 내가 원래 이렇게 쭉 준비해 놓은 데이터를 가지고 쓰는 경우를 여러분들이 많이 쓰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뭐 트위터에 있는 글들은 어떻게 하느냐 여기 트위터에서 가지고 오는 기능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트위터에 연결하는 이런 키 API 키 같은 것도 사실 받아 봐야 되고 여기 위키피드에는 특정 주제에 대해서는 포지티브, 네거티브가 어떻게 구분되어 있는지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요. 이 위키피드 같은 경우에는 위키피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국어도 지원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어떤 특정 단어를 치는 거예요. 특정 단어를 치면은 그 단어가 위키피드에서는 포지티브가 몇 점이고 네거티브가 몇 점이고 뉴트럴이 몇 점이냐 뭐 이런 것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필요한 사람들 이런 것도 한번 해보고 사용하는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평가하는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쉽게 감성 분석이라는 것을 하는데 여기서 핵심은 한국어로 된 것은 감성 분석하는 프로그램을 쓰기가 조금 어려우니까 우리가 쉽게 접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런 엑셀이나 이런 간단한 오픈소스 프로그램을 가지고 할 때는 아주 정확하진 않지만 자동 번역을 통해서 이렇게 쓰는 것도 활용해 볼만하다. 어차피 자동 번역하지 않은 한글 데이터만 가지고도 사실은 언어의 특징 때문에 완벽한 분석을 해낼 수가 없거든요. 그 정도의 오차를 감안하면 번역한 결과를 가지고 결과를 이해를 해도 충분히 이제 좋은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겁니다. 수аете 어떤 장비를 찍을 써도 도움을 줄지 않는다. où